오늘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해서 전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하고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메시지를 증거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바로는 더욱더 혹독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야 이제는 나의 인생에 꽃길이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렇지만 구체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작 이 은혜의 현장을 벗어났을 때는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실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억을 못한 것이죠 왜 못했냐면은 모세는 예전에 40년 전에 백성들이 나를 거부했다 배척했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죠 그런데 결국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짐작도 모세는 했던 거예요 이야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바로에게 바로 갔죠 그래서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야 그거 다 믿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야 다 믿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셔 다 믿어요 그런데 여기 나왔잖아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도욕 내 삶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거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더 형편없는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힘든 거야 이건 안 힘든 거야 이거는 참 즐거운 거야 이거는 참 슬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반응을 뛰어넘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짠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어저께 큐티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절에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제가 말했잖아요 말하면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너 말 안 들을 거다 내 말 안 들을 거다 그리고 나는 권능을 애굽에 보여준 다음에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요 자기 편의대로 듣고 싶은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해요 좋은 거는 들어요 아멘 아멘 하고 안 좋은 거는 그냥 저런 건 그냥 넘어가겠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 반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트라마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또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또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또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구원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인 판단이잖아요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안 하시는가 봐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 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말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좀 내 삶이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구원하시려고 이거 하고 계신데 그렇죠? 저희는 알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미래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더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요즘 나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나? 6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그래도 모세가 잘한 거는 있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뭐 쓸데없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음이 생기고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를 알게 되는 거지 우리의 지혜의 한계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결론 내 입장에서의 가장 선한 어떤 플랜을 아무리 짜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면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옵션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또 따지고 가니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결론이 나온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나의 강한 팔을 강한 손을 권능을 애굽에게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혹독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2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세 번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뭔지 아세요? 반복되는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에 나오죠? 6절에 나는 여호와라 8절에 나는 여호와라 우리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I am,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나야 나야 나는 여호와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인데요 정작 우리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게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출애국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루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 제발 그거 알려주시려고 이름 가르쳐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게시해 주시고 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게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택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영원히 갖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나는 여호와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위를 원하고 있어요 진위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루어주는 것 그것도 자주, 세 번 말고 좀 영원히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그 말씀 하시잖아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판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졌다구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는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자 앞에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내니 안심하라 나야 나야 그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데 나다 그걸로 위로하시구요 말씀하시는 걸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 통독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읽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우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짜난 결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고 이거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 주신대요 우리의 주관자신데요 영원하신 분이신데요 알파와 오메가신데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다 나, 나야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전능의 하나님 3절 4절은 뭐예요? 가난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왜 자꾸 나타나세요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요 소망을 주려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시려고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시려고요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선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타난 게시한 전능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요 죄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그 주인자리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서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 사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된 것이죠 공중권세자 분자 또 이거를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러면 마음의 욕심대로 내 욕망이 우상으로 표출되어서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뭐든 나에게 행복을 이루어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뜰 때 그거 위해서 살고요 눈 감을 때도 그거 위해서 감는 거예요 나의 삶 이걸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는데 다른 존재의 뜻 나는 내 존재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인간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로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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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전함을 달릴 수가 없어요 LA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랑 교제하는데 참 만날 때마다 도전이 돼요 이분은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잡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이분이 하는 교회는 무조건 불신자가 믿는 그런 교회로만 교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엄청나게 일하시면서 같이 하시는데 이분이 나누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까 느끼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대요 채울 길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뭔가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려는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했는데 그걸 얻어도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렇죠? 지금 뭔가 이룬 사람들조차도 이제 나 뭐 하지?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의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적인 만족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오래 안 가니까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 허전함을 달릴 길이 없어요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즐겨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죠 안 되니까 찾을 때는 찾은 것 같은데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날 때에 나는 요어라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여기서는 애굽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치된 불행하고 정말 험악한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 나옵니다 초래국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린 공짜로 구원받았다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대의 생명값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 죄에 대한 심판들로 이 백성들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애굽에 내린 열 개의 재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이미지가 게시록에도 또 반복이 돼요 게시록에 일곱 대접 심판 있잖아요 이 출애국기에 나오는 이 심판들하고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들로부터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어떻게 이때는 잘 모르죠 이 뭔 말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만남으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설정되므로 우리는 아 이걸 위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8절 보세요 아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이 표현 있잖아요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게시록에도 다시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놓고 8절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게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인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우하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인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9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뭐 때문에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현실이 있어요 현재의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은 더 힘들어졌어 삶이 그래서 마음도 상했고 가혹한 노욕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이분들은 뭘 선택을 했느냐 현실을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상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음이 상했을 땐 볼 수 있는 봐도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락같은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건데요 이 마음이 상할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암흑같은 시기를 우리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너무 이 가혹한 노욕으로부터 그냥 마음이 상해 있는데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말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분들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거든요 저도 연약하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중보해 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좋은 분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가서 애구부왕 바로에게 말아요 또 말하래요 이스라엘 자선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때 모세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모세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12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선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랩산 신의 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가지 표징도 보여주고 했는데 모세가 그때 했던 변명 기억나세요? 4장, 출애국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마음이 상하고 혹독해서 모세의 말을 거부했던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영향을 또 미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위로받았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여 해가지고 말을 전했어요 백성의 반응이 뭐라고요?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들어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또 거부당한 느낌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상했어요 모세의 마음도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의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요 노예로 계속 살아왔어요 혹독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 그냥 사그라질 정도로 소멸될 정도로 지금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때요 그래도? 자기는 젊은 40년까지는 왕자로 살았죠 또 도망다니긴 했지만 자유인으로 산 거예요 나름대로 누구 뭐 이런 거 있어요? 자기 인생이 좀 나는 왜 양이나 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속박받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모세가 속박받았던 거는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거죠 백성들도 나를 버렸고 나는 정말 외로운 자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를 또 거부하니까 사실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 정도로 큰 타격이 모세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10절에 내뱉었던 하나님 난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초기 거부 반응이 또 나오죠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신앙 생활하면서요 자꾸 되돌이표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전에 연약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거 그런 한심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변명을 내고 싶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난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여기까지 하나님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용하셨던 방법인데 뭔지 아세요? 아론 붙여줘요 이번에 또 아론 붙여줘 모세는요 정말 옆에 아론 없으면 못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누구에게 말씀해요?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한 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 그거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소병이나 어떤 마음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요 받은 사람은 신나서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휴 그게 되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뭐 시작하려고 하니까 반응이 완전히 더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바로 그거 봐라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바로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아론과 모세가 대화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요 말씀은 나누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못해요 난 말 못한다니까요 아론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요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선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우리는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삶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기 시작하냐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날 때 여기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래 지금 상황이 이래 정확하게 진단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세상 영향력은 결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이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 드립니다 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한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안 되고 두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일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혹시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건데요 그 음성 중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여와락, 나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격적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답답해도 찾아가시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소생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같이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요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값을 지불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든지 혹독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과 함께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